아 진짜 눈물이 보였어 진짜 남자한테도 이런 현금을 안 받아야 돼 이거 민호 인형하게 인형을 안 받는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Bib 있으려넘 당연히 outez 유아 유아 아 원 도 pratiq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약간 여기를 얽는 건 자기만 하죠 오, 귀엽다 안녕하세요 이리와 서고 이 색이 너무 예쁘죠 베리와 면역력의 색은 너무 예쁘죠 이리와 안녕 안녕하세요 아! 베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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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이것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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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근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원하는 게 좋고 근데 이 원하는 게 좋지요 근데, 이 원하는 게 좋지요 너무 무서워 그냥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 제가 보니 제가 이 원하는 게 좋지요 그렇게 좋아 그리고, 저는 이 원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닐밤을 세워먹을게요 아니면 제가 바닐밤을 세워먹을게요 내가 바로 바닐라를 세워먹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냐는 것 같아요 이을 editions 然後 찌 controller 상담 komme Producer 이쁘 ordinate 막 exhume Development 또 침 터드리마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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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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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도착해! 그러니까요, Christopher has smell, we can pop inside of the bed 스 Piercy cake, 구ев글, studberg, 스타베이 substance! 그리고 암페이지에 있던 배에 있던 오프에 넣을 수있게 불의하 почias이 고기, 아마도, 엘러싱LY sn Problem 2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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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평소에 Jacques! 이 unit 1S 아, 그리고 깨끗한 rematch 그리고 안의 벽을 입니깐 그리고 그 부분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가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기가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구매했습니다 저는 저녁의 define옷을 선택 heißt 어떤 벚리가 싶어요? 너무 귀여워요 완전 귀여워 그리고 내 귀여운 러시아! 제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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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여기 봐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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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너가 선물인데! 근데 나 이거 너무 주고 싶었어! 너무 주고 싶었어! 나 이거 너무 예뻐! 공화! 뭐야? 봐봐! 설마! 귀여워! 근데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내가 만들었다!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귀엽지! 나 일부러 토끼를 했어! 너무 귀여워! 여러분 보이시나요? 직접 만들었대요! 진짜! 여러분! 잠시만요! 형도 좋아요! 나 일부러 딸기랑 집어넣었어! 진짜? 잘했지! 귀여워! 귀엽지? 너무 귀여워! 걔 옷도 있어! 걔 옷도 있어! 진짜? 이 아름 봐봐! 매고 다니는 거야! 아니 옷도 와요! 제가 솔로장에서 입었다! 하지마! 귀엽지? 귀엽지? 너무 귀여워! 내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거야? 제가 옷을 입혀볼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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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신나가! 이거 주거샵이 좀 입이.. 입이 근질근질근질한 거야!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이거 일단은 1번은 뭐냐면 얘 발바닥 눌러봐! 귀여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얘 심장 눌러봐! 얘 심장을 잃었어! 어? 심장 없나? 내 심장 넣었는데? 어? 어? 이상하다! 내가 넣었는데? 없어 없어 없어! 어? 내가 넣었는데? 어? 안 넣었나보다 내가! 아니 근데 보고 날져서! 원래 두근두근 누르면 두근두근 뛰는 심장 그런 거 있거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뭔데? 비밀이야! 귀엽지? 귀엽지? 진짜 눈물이 고였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마! 진짜 눈물이 고였고 보여요! 이거 만들어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짠! 와 진짜! 내가 너무 두고 싶었어! 너무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얼마나! 아 나 진짜 눈물이 흘러! 나 미치겠다! 진심으로! 미쳤어! 진짜! 아니 뭐 혜선이가 선물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맨날 껴안고 잘 거고요! 아! 내가 이거 얼마나 조심히 모시고 하는 줄 알아? 이거 혹시라도 침대에 올라갈까봐 너무 귀여워! 어떻게 그래? 침대에 짐 다 던져놔도 얘는 계속 이렇게 하고 나갔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딸기향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배에서나 파에서나 아직 어딘가 여기 있어! 아니 꺼낼 때부터 얘가 딸기 그 새콤달콤 향이 나가지고 그치! 귀엽지! 너무 귀엽고 사실 언니는 이용당이 있어! 왜? 이거 제가 사실 만들고 싶었는데 언니! 어 토끼! 시행 줘야지! 이렇게 만들었어! 진짜 남자한테도 이런 선물 안 받아봤는데 뭐야 이거 민우 이 녀석이 인형 하나 안 줬단 말이야? 아 민우? 인형 하나 안 줬단 말이야? 이 녀석 나보다 못하네? 아 저 진짜 너무 귀여워! 이 토끼 인형 옷을 한번 입혀봐 이거 옷 입혀봐! 귀엽지? 얘 이름을 정해줄까? 그러면 아 여기 언니 이름 있다? 어디? 시은 귀엽지? 뭐였어? 시은 땡큐 아니 근데 얘 이름을 그러면 시은혜선 시은.. 시혜 시은혜.. 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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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혜 맞죠? 시혜.. 시혜.. 어 시혜.. 어 시혜.. 우리 시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음식도 알릴 겸 얘 이름은 이제부터 시혜입니다 어? 시혜 괜찮은데? 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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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혜 부끄러우니까 얘가 몸통이 좀 길더라구 어머 이거 어떻게 만든.. 우와 이거 진짜 너무 근본이다 사실 별거 없어 이게 뭐냐면 이거 만드는 카페같은게 있다? 그래서 얘가 까죽만 주면 안에 솜을 채워줬네 그래가지고 얘가 까죽만 원래 이렇게 달랑달랑 있어 근데 이게 안에 솜 이렇게 채워갖고 이렇게 만든거 시혜? I love you but me too 미투 시혜 시혜.. 시혜.. 옷도 많이 매일매일 빨아주고 제가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신념있다 확인할거야 있는지 오 당연하지 얘 색깔 약간 검정색 될 수도 있어 내가 너무 끌어안아가지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시혜가 정말 귀도 빤딱거려요 보이시나요? 시혜 춤도 잘 춰 어떡해? 역시 커플이 쏠들어 있었어 시혜 감사하다 해도 나도 안녕히 계세요 언니가 이제 잘 살아 너 말 잘 들어야 돼 나 이거 너무 주고 싶었어 너무 고마워 진짜 진짜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